한글자막 by 한효정 많이들 모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이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은용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선지동산에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강교회, 은강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장신대 신대원 86기로 졸업을 하였고요 30여 년 전 이곳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김은용 총장님의 채플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민해도 문제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생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참 자유스러우신가요? 저는 목회자로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사순조를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를 마지막 순간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회를 잘 마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릴리의 사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또 내가 너희를 살리는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선택을 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를 잘 마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렵지 않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감호검사의 순환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도 안전한 사람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였습니다 특히 개세만의 동산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회에 절정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놓고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연하게 죽음의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민망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주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였습니다 누가 보거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일을 보낼 때 겟세만의 동산에서만 선택의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3년간의 공생일 기간에는 전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나저나 예수님의 공생일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거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또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강의에서 5명여 기정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천 명 되는 많은 무리를 먹였을 때 그 현장을 경험했던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늘 이와 같은 유혹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출구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배를 십자가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왕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왕이 데리고 결심만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병기 기절 행한 광야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왕으로 옹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영광의 메시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권한받는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신 것이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가장 힘든 유혹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주님에게 가장 어려운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주님 능력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만 먹으면 그 능력으로 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메시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을 듯 모릅니다 주님의 시작하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회를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메시아로 추락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메시아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공생 기간에 찾아왔던 그 어려운 유혹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맞춰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부문은 큰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해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하던지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정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받은 시험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받았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유혹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그 유혹을 취하기만 한다면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것으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받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험을 강야에서만 받았을까요? 이 시험은 주님이 공생에 사역을 한 동안 바리샤라 지방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걸어갈 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과 권한을 수용하지 않으냐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영광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청이죠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유혹에 대한 주님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빌리버 가이사르 지방에서만 한 번 잃었다는 사건이겠습니까? 주님의 공생인을 보게 되면 이런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유혹을 물리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삶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강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유혹의 길이오 시험의 길이라는 사실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광야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공생을 시작한 날부터 공생일을 마치는 날까지 수없이 유혹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듬해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영광스럽게 공생의 삶을 다 마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설교가 했던 헬무트 틸리케는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에서 이 강야의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만났던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만난 시험은 강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삶에서 동일한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험을 만나고 선택해야 되는 이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실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구역에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무트 티일리케는 이 문제를 라치의 치아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많은 사람들 절망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히틀러의 권력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끌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교회들도 그리스인들도 히틀러의 무릎에 앞에 무릎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청년이었던 헬무트 티일리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에서 시험을 만났지만 넉넉히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치아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헬로빈 투투 티일리케의 목사님처럼 우리의 일시한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응시하며 주님처럼 시험을 이고 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듯 신대원 86기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목에 와서 많은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9년째 단위 목사로서 섬김을 하고 있고요 목회자의 길을 돌아보게 되면은 목회는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교회 현장은 항상 변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은 교회가 평화롭지만 그렇지만은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시끄럽고 평화를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택의 순간이 되면은 저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의 말들이 또 오구나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신대원 시절에 만났던 동료 전도사님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동료 전사님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나누면서 각자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로 전환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제 저녁 예배를 7시에서 2시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전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 너무 늦으니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녁 예배를 계속 드리면 뭔가 잘못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 친구 전사님이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지 구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 전사님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침묵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 친구 전사님의 말을 생각하고 원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늘 스스로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묻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직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면 교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에 오후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면 저도 예배 참석할 수 있을 텐데요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내리고 우리 장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을 결정하고 원합니다 저는 시각의 신학교 시절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처음 부르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사약지를 얻고 기도하게 될 때 앞으로 제가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얻고 결정하게 될 때 주님 저는 먼저 저를 부르시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르는 교회에 먼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다가 가장 먼저 부르는 교회가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서 매주일마다 1시간 반 2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를 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지키고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목격의 길을 깊은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회와 선택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을 하게 될 때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살아가게 될 때 늘 강의에서 처음 만난 세 가지 시험작권을 잃지 않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때 강의에서 배운 그 믿음의 원칙을 주님께서는 늘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강의에서 배운 그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회를 잘 마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의 순간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믿음의 사랑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교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의하여 시험에서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과 사회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하 사랑하시는 장도신학대학교를 붙들어주셔서 총장님과 선생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셔서 장차 한국계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일꾼을 배출하는 진리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